오 마이 오만로 컴퓨터 아 오 마이 오마이 준난 주차 제가 하 defect 오 와 뭐야 아니 쑤드 스케일 뭐야 뭐냐고 골라요 뭐야 아무도 이 사탕을 안 가져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저랑 같이 나눠 먹을래요? 그냥 같이 나눠 먹자 잠시만, 여기 밑에 잘 마 뭔가 먹고 있구나, 먹어야지 뭔가 빨리 먹기 아닐까? 이거 다 먹으란 말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의 투두는 뭔가요? 위에 계시네요 이미 시작했어 아 뭐야 그냥 이게 포인트네요 젤리가 답이죠 15pt가 뭐야? 포인트 얘들아, 나 먼저 갈깽 오늘따라 더 귀여운 멤버가 귀엽게 읽어주세요 얘들아, 나 먼저 갈깽 얘들아, 나 먼저 휴닝이 먼저 갈깽 진짜 보내준다 어느 때보다 바꾸만 본인 중이야 그렇습니다 이번 모든 게임은 운 또는 눈치 싸움으로 승부를 가른다고 하네요 좀 색다르네요 그러게요 실력이 아니라 아니 빨간 선이 어디 있지? 그거 아니야 빨간 선? 저거는 빨간 선이 되게 크네 100포인트인 거죠? 100점이 너희 20점이야 알겠습니다 1, 2, 3, 4 1, 2, 3, 4 최수빈 고작 10점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눈치 게임으로 시작됐네요 다음 게임인데 플러스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뭐야? 여기, 여기, 여기 골 달아야 되나 봐 던져야 돼, 던져요, 던져요 야, 막아! 야, 막아! 야, 진짜 야, 막아! 야, 막아! 야, 막아! 야, 저기 공 있어, 다른 공 있어, 다른 공 있다고 딴 공 없어, 계준말이야, 믿지마 야, 나, 진짜 야, 야, 태현이 야, 태현이 야, 태현이 공까지 다 있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형, 어살으, 아악! 왜 저번부터, 저번부터 배까라고 그래요 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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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야, 끝났다, 끝났다 3, 2, 2, 3, 1, 3 넘었어요 넘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현, 수빈이 골 넣었네요 먼저 넣은 사람이 누구야? 수빈이 형 먼저 넣었어 수빈이 형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 빠르게 추격하고 있네요 근데 수빈이 형은 점수가 올라가는데 나머지 안 올라가요 저희 다 5점이었을 텐데 와 최대 20점? 20점? 최대 20점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오늘 진짜 열심히 하고 싶게 만드는 게임들이네 그러니까요 우리 멤버가 퇴근하는 걸 못 보죠 일어나 있을래요 잠시만요 포인트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죠 아니다 그냥 진행하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그거 넣는 거다 뭐야? 어 이거 진 사람 맞게 뭐세요? 이거 쳐서 이쪽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아 탁구책 아니에요? 네 탁구책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눈치 빨랐네 안일 리가 없는데 내가 봤어 이거 공 굴려서 집어넣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아 그건 진짜 아니다 근데 찬시한 이게 운게임이라고 했잖아 저기마다 포인트가 다른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자 미스테리 테이블 아 오케이 이름을 적을게요 자기가 마구잡이로 적을게요 이게 점수가 다른가 보다 버그니마다 연준 야 쓰고 있어 한 사람 먼저 해봐 자 SB 넣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야 안 쓰고 있어라 나 먼저 해봐 그러니까 오케이 HK 자 시작선 아니다 시작선 똑같이 하시죠 여러분 야 가위 가위 보 하자 오케이 야 누구부터 연준이 형부터 해요 안 내면 진 거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나부터 갈게요 오케이 네가 다운 사람 집어볼게 오케이 연준이 형도 할게요 태형이요 저 걍규 형이요 오케이 아 떨리는데 와 쟤 못 놓는 거 아니야? 못 놓는 것도 어렵지 어렵나? 어 앤 으으으으으으으?. 거기서 망안경까지 쓰고 있는 公이 없는 쪽에서잖아 되지 않아요, 이거? 야, 시작 순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시작 순 똑같이 하시죠, 여러분. 아, 뭔가 끝자락이 제일 큰 점수일 것 같은데. 형은 끝자락까지 하자고. 낭만 대지 말자. 이렇게 한 번 볼까요? 아, 더 넣어야 돼? 아, 꼭 넣어야 돼요? 그렇긴 해야 돼요. 아, 이게 점수가 다 다른가 보네. 오, 넣었네. 태현이, 저 오른쪽 끝. 아니야, 거기 적혀 있는 거 맞아? 안 적혀 있어. 괜찮아, 기회는 여러 번이야. 저기가 제일 높은 점수일 것 같은데, 끝자락이라. 5점이야. 15점이야. 와, 휴닝카이 뭐야? 여러분들, 운이 좀 좋나봐요, 오늘. 아, 뭐야. 화나네? 아, 마이너스 5점이 있어. 그래, 중간에 씹잖아. 야, 뭐 엄청나게, 뭔가 뒤엔데 그게 있을 거야. 너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역시 몰라, 막 마이너스 5점이 있을 수도 있어. 초기화 되는 것도 있게. 오케이, 다음 게임. 이거 빼야 되죠?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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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가 빼드릴게요. 빨리 빼라. 빼드릴게요. 야,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자, 다음 게임 할게요. 나 빨간 선이 어딨냐, 근데. 나가지 말라 했잖아. 저거. 저거 맞아요? 저기 밖으로 넘을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서. 나중에 나갈 일이 생기나 봐. 네, 형. 네, 형. 다음에 하세요, 정정당당하게. 뭐, 30점인데, 저기 5점짜리 앞에도 그게 할 짓이에요? 스파릿. 본격 10점이네? 어? 왜 본격 10점이야? 왜? 30점이네. 아, 깜짝이야. 사람 가지고 그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시면 어떡해요. 와, 그러니까 45점이야? 야, 얼마 안 남았다. 야, 퇴근할게 먼저. 자, 빨리 해주세요. 진짜. 오케이, 렛츠고. 자, 빨리 해주세요. 화난 거 아니에요. 다음 게임을 획득하는 포인트가 10점이래요. 10점이네요. 플러스 10점이네요. 잠깐.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뭐야, 나야, 인마.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왜요? 왜? 아, 이거 화분이. 뭐야? 이게 뭐야? 원해요, 원해요. 점수 원해요. 아, 형. 아니, 이거 화분. 아니, 이거 벗을래. 아, 화분에 걸렸어요? 아니, 나가려고 이거 화분을 치우려고 하는데 얘가 그냥 쭉 들어가. 아, 원래 이런 거야? 야, 너무 순식간이어서 뭐가 일어나지 모르겠어. 오케이, 10점. 오케이, 10점. 진짜 순식간. 와, 진짜 순식간이다. 그러니까. 게임이 여보세요였대요. 여보세요. 아, 진짜 계속 눈치 보게 되네. 아, 뭐 들어온다. 아, 뭐 되게 많이 준비하셨다. 운이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이거. 뭐야? 아, 파티야. 야, 어떻게 이런 거 준비했어? 그냥 운이네, 저거. 와, 런닝맨 같아. 와, 이거 맞아요, 이거? 야, 추수 스킬이 정말 미쳤어. 어떻게 이런 거 준비하셨대? 대박이다. 한 번 손 넣어볼까요? 어. 아플 것 같아. 10,000개 손을 한 명씩, 손을 넣어 공 한 개씩. 잡으면 돼요. 아, 해요, 해요? 어, 잡았다. 아주 보지 마세요. 아주 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못 잡아? 잡았어, 좋다. 쉽지 않죠? 쉽지 않네. 야,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와, 이 형 진짜 못 잡는다. 허공에. 이거 롯데바너 뽑는 사람 어떻게 뽑는 거야? 그건 알아서 나오잖아. 그래? 어? 야, 두 개가 집혔거든? 하나, 하나, 오케이. 근데 형, 제가 봤어요. 빨간색 숫자가 적힌 공이 있고, 검은색 공이 적힌 숫자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빨간색은, 나의 강점이야. 순식간에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빨간색은. 잡아야 돼. 나 이렇게 순식간에 잡아야지. 순식간에 따라. 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10. 오. 0. 아, 0이야. 형, 마이너스 직전인데. 마이너스보다는 낫다. 마이너스요? 빨간은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연진이 형 오늘, 귀 더 빨개진다, 이제. 아, 형. 이거 10점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방금 뽑았거든요. 마이너스 5가 적힌 게 있어. 아, 그럼 10점인가 봐. 10점? 네. 아닐 것 같은데. 괜히 빨간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면 이렇게 바꾼 거야. 10점부터 빨간색으로. 오, 10점이네요, 형. 우와. 그쵸? 10점부터 빨간색이죠? 아, 10점. 고속점이어서 빨간으로 했나 보네.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아, 금방 따라잡았다. 괜찮아. 아이, 뭐, 괜찮아, 괜찮아. 야, 최근 별로 안 나왔어. 금방 따라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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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득템. 나와라. 더 주세요. 아, 저래서 위에 계셨구나. 봐주세요.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깜짝이야. 더 줘요. 어디 갔어? 더 줘요. 어? 없나요? 근데 이거 최초로 한 사람이라. 이게 뭐? 아니, 이거 그냥 얻은 사람 다 그런 거일 것 같은데. 그래. 와, 눈치 게임이네, 진짜. 얘들아, 늦었다. 많이 한 사람으로 바꿔요. 저 오늘 퇴근할 때까지 이거 하고 싶어요. 아, 세연이 눈치 빠르네. 세연이, 아. 딱 봤자마자 생각났다고. 어디 가고, 어디 있었지 하고. 아, 저 타코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 어이구야. 어이구야. 오, 야, 오케이. 점점. 오케, 15점. 높아지고 있어. 야, 근데 이제 점수가 다 비슷해. 그렇네. 야, 갈 수 있으면 금방 가겠다. 또, 또 뭐야. 룰렛인데, 이거는? 아니. 어, 다 트 던지나? 그거 아니야,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돌려, 돌림판. 야, 바로 돌리네. 세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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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워. 마이너스 워. 야, 나왔다, 나왔다. 축하하구요. 이거 앞에 마이너스 나온 사람 그 다음 하면 플러스가 나올 확률도. 연준이 형. 마이너스 워. 아니야. 세범 먼저 할래요? 내가 할게. 아니야. 안 내놓은 거 가위바위보. 마이너스가 나오면 내가 알겠어. 아, 돌려, 돌려, 돌림판. 아, 나이스. 10점 아니야, 이거? 여기 멈춰있어. 마이너스 워야. 마이너스 워야. 여기 이렇게 됐었는데 범죽이 늘었어요. 여기 걸려있어. 화살 초는 여기 됐어. 아, 이거 한 번 더 할게 할까요? 오케이, 한 번. 엠엑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기간에 걸려있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돈 대지 마. 마이너스 워. 5점, 5점. 이것도 다 걸려있게 하는데, 이거 하나 드냐? 이거 5점이에요. 여기서 봤어, 5점이에요. 5점 하자. 네. 야, 봐줬다. 내가 너 마이너스 워으로 움직여볼 수 있었는데. 형, 이거 할래요? 내가 할게. 손 떼요. 손 떼요. 손 떼요. 손 떼는데 마이너스 워. 마이너스 워. 마이너스 워예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퀸이 있고 있으면 가. 아, 얘는 뭐 계속 중점이야. 아, 왜 2점 5에서 이렇게 팀이 없는데. 아니야, 한 번 더 가는 거였어. 내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 없뿐이야. 진짜 재밌네요. 한 번 더? 15점 뜨면 너 퇴근이야. 아니야, 5점. 5점. 아, 5점이에요, 5점이에요, 5점이에요. 5점 맞아요. 아, 까비. 아, 큰일 날 뻔했네. 말릴 뻔했네. 아, 오케이. 야, 휴닝이 뭐 50점이야. 와, 나 꼴찌 됐어. 괜찮아요. 금방 따라가고. 괜찮아요, 저는 제가 퇴근을 늦게 해도 분량 다 끌고 갈게요. 아, 뭐 다음 획득 게임은 뭐. 포인트밖에 안 돼? 잠깐 쉬어가는 거야. 야, 이거 나한테 주면 안 되냐? 오케이. 어, 박경한테 주죠. 제가 편하게 있을게요. 야, 이렇게 긴장감 있게 우리가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나? 기타, 무서운데? 아, 저 자리. 아, 자리 맞anor. days cada 일을 uniquely 아 attractive. 야, 6점이 뭐냐고. 야, Για rele EH 가. 야, 가져가 JOCON. 줘. 유지아 Infim 세 мои. 한 번 했습니다. 야, 게임을 해야 돼. 게임할래요. 게임을 해야 돼. 야, 아무도 받아, 아무도 받아. 저요, 저요. 아무도 받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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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 어서. 수빈이 어서. 수빈이 어서. 수빈이 어서. 수빈이 어서요. 수빈이 어서요. 나오는 날이 아닌가 봐.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야, 많이 따라잡았다잉. 야, 휴닝카이 얼마 안 남았다잉. 휴닝이는 한 만큼만 더 하면 집에 간다. 다음 게임은 뭔가요? 와, 이거 집중력 짱이네, 진짜. 잠시만요. 저희 룰 정해져. 카페 이상 나오면 마이너스 되는 건 어때요? 아, 콜? 룰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너 마이너스 룰야? 아니야, 아직.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아니야, 룰 어칠게요, 죄송해요. 자, 저 오피스. 아니, 룰 그대로 하죠. 역시 제 마음대로 추가하면 안 돼. 개입하면 안 돼. 아무도 못 나가. 너가 1등이라 지금 공공의 적이야. 오케이. 와,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마이너스 있을 수 있어. 최대 마이너스 몇 점이 있는데. 야, 나 너무 떨려. 난 이거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뒤집기가 가능한 점수가 나올 수도 있지. 말도 안 돼, 30점 이런 거. 극과 극일 것 같은데. 긴장돼. 아니, 이 자리가 별로 안 좋아. 바꿀래요? 아니, 싫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오케이, 다음 게임 시작하시죠. 빨리 퇴근을 주세요. 너 어떻게 할 거냐? 뭐야? 피고야? 피고? 공 맞아. 뭐야? 오지마. 공 맞아도 아웃 없이 진행된다고? 아, 누가 더 많이 맞추나인가 보다. 비 décтр莫 아오케이 작전변경이에요. 오, 작전변경. 야, 야, 진짜 정중람ってる 하나 할게. 빨리 아무나 펴소 봐. 야,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다 넣어. 또 생겼나? 이거 안 맞춰라. 아 policymakers empezar Hence theкую lemon 맛을 생겨요. 찬nal.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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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하얀 들어! 뭐야? 어이! 잠시만, 넘어가 봐. 우와! 나 정신 차리는 거 봐, 둘 다! 빨간 거 보고 정신 차리는 거 봐. 둘 다 공 넘어가서 가르다가. 무섭이 끝났는데? 아, 이래서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맞춰봐. 여기 왜 이렇게 무섭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주스라. 오케이. 내가 듣니까 무섭지? 학부하자. 야, 이 형이야, 이 형. 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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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애 낫은데? 뭔가 있는 거야? 아아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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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나이스. 근데 마지막에 되게 폭주했다고? 그냥 한 명 맞힐 때마다 플러스 1점이네. 아, 근데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좀 적은데? 인풋이 너무 컸는데. 형, 뭐? 바지가 왜 그래? 김그루 다 와서. 야, 애들 얼굴이 슈퍼 그졌네, 다들. 열심히 했네. 오케이. 방어력 마이너스 5하고 속도 플러스 5. 우와. 다음 획득 가능 포인트 10. 아, 휘닝카이 먼저 보낼 수 없어. 이 녀석이 분량을 뽑아야 된다고. 잘 있어라. 형아들, 안녕? 아, 진짜. 형아들, 우리에게? 희이, 점수를 얻고 싶으면 나를 찾아봐. 형아들, 나 못 찾겠지? 우리 싸움을 참고하고 싶지 않아. 손 놓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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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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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다 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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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패어, 패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히려, 오히려 형. 생각해보면 범규 형이 1등 하는 게 나아. 2등. 내가 교란 수 있으네. 야, 야, 어떡하나? 범규 형이 좋으면 좋. 범규 형, 범규 형. 왜? 범규 형 28등밖에 없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안 나올 거야. 내가 아태씨도 얼굴 보고. 안 나올 거야. 치라고. 치란다. 감사합니다. 오늘 멤버들이 안 했던 운동 다 하고 있거든요. 2, 2, 2. 네, 여보세요. 야, 이러고 전화 끊은 거 아니야? 아니. 살려주세요. 아, 어떡해. 이거는. 범규 형 뭐하고 온 거야? 그런데 전쟁하고 온 거 같은데. 아니, 그런데 문제는. 안녕. 아, 어디 있게? 잠깐만, 왜 불러, 임마. 잠깐만. 저거 못 찾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아니야? 뭐야? 난 마이너스 얻어도 좋아. 아, 경희 도박하지 않겠어. 전화 받으세요. 아, 지가 걸고 있는 거야. 형한테, 안녕. 여보세요? 저는 마이너스 얻어도 좋습니다. 아, 성공이네. 지가 씨, 오리 입에 넣고. 아, 오리 저 진짜. 다 빠지는 줄 알았네. 몇 점이야? 10점이요. 내가 2등이다, 이 녀석들아. 내가 양구했다. 아니야, 지조를 지키겠어, 나는. 아, 지금 꼴대인구나. 아, 지금 꼴대인구나. 3, 4. 아, 욕심 부리니까 그렇게. 점수도 잃고 또 잃는 거야. 같이 잃는 사람 재회. 아, 뭐야? 어, 꼴대 씨. 근데 동시에 외쳤을 경우 해당 매모.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너랑 나갔지. 아, 그런데. 아, 욕심 부리. 아, 욕심 부리. 아, 욕심 부리. 이래서 여유 있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유롭게 살아야 돼. 세상이 나를 버렸다. 희망편이래. 희망편이 저희한테 절망이잖아요. 진짜 이리 간다고 휴닝카이? 나 먼저 갈게,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깐만, 공 돌리기? 아,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다, 어차피. 공 돌리기. 야, 앞에서. 됐어요, 방금 했어요, 했어요. 공을 사람들한테 돌리라는 거 아니야? 야, 1분이 됐을 때. 야, 뺏어. 야, 들고 있는 사람. 1분이 됐을 때. 잠시만 기다려.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의 운명은 무릎인데? 야, 잠깐만, 가운데로 놔둬. 가운데로 놔둬. 가운데로 놔둬. 가운데로 놔둬. 뭔가 마이너스 일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야, 뺏어봐, 뺏어봐. 아, 진짜. 일단 뺏어. 아, 진짜 왜? 모르자라. 모르니까 뺏네. 마이너스 일 것 같기도 하고. 야, 뺏자. 뺏다. 중앙에다가 두죠, 연준이 형. 이러지 말고. 야, 야. 포기해요, 형. 공 착칠어버린. 반을 들고 온다. 잘 익히네. 됐다. 됐다. 야, 반을 뺏겨. 끝났어요, 여러분. 야, 나야, 나야. 연준이 형, 연준. 저도 들고 있어요. 어? 주변 5점이에요. 공 들고 있는 사람들이면 마이너스 5점이 돼요. 안 들고 있는 사람. 안 들고 있는 사람. 2명 5점. 들어와. 이거지? 야, 공 다 쭈글쭈글해졌어요, 이거. 야, 공 아까 튕겼는데 지금 튕기지도 않는 것 봐. 아, 끝까지 만질걸, 그냥. 이거 내가 볼 때 못 가게 만든 게임이야. 아니, 이거 몇 해 시간짜리 게임이야, 내가 봤을 때. 우리 만박하게 말렸어, 지금. 처음에 높게 준 이유가 그냥 희망을 준 거였어. 오케이, 됐다. 야, 2등 깨쳤다, 2등 깨쳤다. 아, 최봉규 다시 끌고 올라오죠. 역시, 뭐든 열심히 하면 되죠. 이러고 있다가 마이너스 20점 막 이러면 진짜. 뭐야, 다들. 야, 다들. 다들 앞자리가 5가 아니네. 희민아, 너도 곧이다. 이게 피니팬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혹시 다음 게임은 뭔가요? 악기 하나봐, 악기 하나봐, 악기 하나봐. 크리 frank을. 그래서 우리 명찬 지 안겠다. 주인공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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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에요 범규 호랑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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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하나 말하라고 했으니까 연준 고양이들 범규 호랑이 태현사자 고양이 맞아? 나 어떻게 몰랐을 거 같아? 어, 나 근데 몰랐어. 끝? 두 마리밖에 안 났었어요. 뭔가 조잡했는데, 소리가. 아니야, 어형이. 이었어. 뭐야? 고양이, 호랑이. 하나가 더 있어, 내가 모르겠네. 아, 형이랑 나랑 1등인가? 어, 너랑 나랑 1등이야. 아예 다른 거야? 하나가 더 있나봐. 야, 나 모르겠는데. 아기 고양이로 한 번 찍어. 사자, 고양이, 호랑이. 아니야, 사자 했어. 그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로. 휴닝카이 고양이? 태현, 강아지? 뭔가 낑이거리는 게 강아지 같았어요. 아, 더인 생각보다 맞나 보다. 휴닝카이 고슴 좋지. 나 진짜 못 듣겠어. 나도 몰라. 몇 마리나 있어요? 어, 한 마리가 더 있다고요? 진짜? 한 마리가 더 있어. 야, 아기 고양이. 진짜? 고양이, 호랑이, 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휴닝카이 말? 휴닝카이 양? 휴닝카이 코끼리? 진짜 모르겠는데. 휴닝카이 코끼리라고? 뭐지? 수빈, 낙타? 낙타 어떻게 오는데요? 몰라. 아무거나 찍어봐야 될 것 같아. 힌트, 힌트 주세요. 뭐라고? 조류를 어떻게 말해. 휴닝카이 앵무새. 휴닝카이 까마귀. 수빈, 독수리. 수빈, 매. 수빈, 딱따구리. 수빈, 까마귀. 휴닝카이 닭? 우와. 아, 닭을 생각 못 했다. 걔도 조류구나. 야, 많이 따라 잡았다잉.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야, 티현이 너 많이 나쁜데, 너는? 아니요, 저 다시 10점 올라갈 거니까 나쁘지 않아. 오케이. 이거, 이런 거 꼴등 건드리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해진다고. 약간 카테인 걱정해서 그러지. 카테인 걱정해서 그러지. 미스터리 테이블? 아, 또, 또 나왔어. 그거 먼저 할게요, 그럼. 같이 던지자. 오호. 제가 할게요. 오케이. 제가 15점이야? 뭔데요, 이거는? 그냥 가운데 놓겠습니다. 아이! 나 우에 맡길게. 안 돼, 안 돼, 안 돼. 가까이 가서 집어넣는 거 어때요? 오케이, 덩크. 우리 덩크. 아, 그래? 아, 그럼 좀 그렇게끔 해야 되니까. 야, 너 해. 와우. 넣었네? 자, 뜯어볼게요. 5점. 이거 누구야? 세년. 마이너스 5점. 20점. 15점. 제 한반대를 보낼 수 없어. 78. 여, 여, 여. 테이블 퇴장식이 있겠습니다. 여, 에스, 78. 자, 자. 네 명 모여봐요. 그냥 이럴라고. 하지 마. 그냥 1등이잖아. 내가 저녁 붙잡으라고. 상영. 상영 평준화로 시켜놓자.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같이 빨리 나가자. 근데 연준이 형이 나가는 건 못해. 본격 말이죠. 와우. 휴닝이 76점. 아, 뭐야. 와. 아, 또 나와. 아, 또 나와. 잡아! 점프 안 된다고요? 점프 안 된다고요? 점프 안 된다고요? 덩크 안 된다고요? 덩크. 덩크하고 점프 안 된대. 아, 뭐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 또 나와. 야, 이거 럭키 공부 돼? 아, 또, 또. 또, 또. 또, 또. 아, 또. 아, 또. 아, 또 하나요? 와. 왜 또는 알았어. 야, 야, 야. 아니, 민들, 민들 방법을 찾았어요. 들어봐요. 전쟁이 봐요, 들어봐요. 계속 피기에 놔둬요! 야, 좋다. 계속. 와, 센스. 조롱했어. 와, 나 피아서. 와, 나 피아서. 왜 이렇게 잘 가만 가고.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제일 잘하신. 제일 고생하셨는데. 아, 룰란 또 나왔네. 야, 20점이야. 야, 나부터 한다. 야, 저거 연진이 형 20점 받으면 58점이야. 야, 마이너스 20 없냐, 이거? 야, 넣는다. 야,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뭘 뜯는 거지, 뭘 뜯는 거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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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서워. 야, 야, 나 너무 무서워. 야, 나와봐, 야. 약간은 예상했어. 익스트림이래. 돌려, 돌려, 돌리면 익스트림이래. 자, 잠시만요. 기권, 기권 있어요? 기권 있어요? 아, 말도 안 돼. 잠깐만, 너무 웃겨. 이러고 일단 마이너스 20점만 이러면은 진짜. 야! 야, 야, 야. 내가, 내가 할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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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제발. 마이너스 20점은 아니잖아. 어? 야! 와. 야,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연준역 뛰어넘었다 아, 이치현이 진짜 오, 야 야, 도현이 어떡해 나 10점으로 내려왔어 나이스 야, 잘가 아, 미치겠다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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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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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설마했다, 도현이 형 점점 재밌어지는군 자, 도현이 파 퇴장식이 꼈습니다 점점 재밌어지는군 자, 범규 형 개회하고 다 모여봐요 우리의 목표는 야, 됐어, 너랑 동네 안 돼 근데 휴니카이 아직도 50점 대야? 야, 태원이 어떡하냐 태원이가 이런 거에 약하네 그럼 나는 실력파라 운에 약해 근데 제가 왜 맨 맞이하게 하는 줄 알아요? 20점에서 돌렸던 사람 다 마이너스 20이 나왔고 마이너스 20에 돌린 사람이 다 20이 나왔어요 저 마이너스 20에 돌렸는데 마이너스 20에 그건 너 힘이 좀 셌다 아, 짜릿해 다음 게임 뭔가요 어우 미치겠다 저 패스! 뭐야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니 저 둘 조합이 우리 똥손 조합인데 괜찮냐? 다 왔습니다 순수 중체 시력으로 도심이 닿는다 나가 봐!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봐 우리 본 우정이 있는데 우정정도 줄 수 있잖아요 잘 가 알겠죠? 짜증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맙다 아멘